구멍과 합격 윕 쏘 워크 하유 렉스 우후 하하하하 내가 알켠을 타보게 될 줄이야 정말 신나는구나 그쳐 작아졌지만 이건 좋은것 같아요 으흫으흐흐흐흐흐흐흐'' 혁 혁 혁 정말 대단들 하다. 타이네 소원은 찾겠어? 종전의 반응대로라면 건너편 배울 쪽이야. 빨리 가자! 이 동굴에서 차원 파동이 나오는 건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네. 뭔가 소상합니다요. 쫓아가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용천하고 배틀하러 여기까지 온 건데, 그냥 갈 순 없지. 하필이면 이런 날씨? 대본능, 불평은 하지 말자. 뭐 하는 곳이지? 연구 장비들인 것 같이 합니다. 여기서 뭘 연구하는 건가? 가까이 가보자. 아이고, 왕자님 위험합니다요.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분 그렇습니다. 가자! 이 장치는 아무래도 차원 파동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말고도, 차원 파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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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무서운데요? 몸이 작아지니, 개울물도 저렇게 무섭게 보이는구나. 알키 언니, 타이니스 워 반응은 어때? 반응은 사라졌지만,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찾는 것도 힘들겠는데. 일단 주변을 찾아보자. 응, 알았어. 하... 아무도 없네. 이런 날씨에 다들 어디 간 거지? 이제 어떡할 거야? 아휴... 여기서 잠시 기다려보자. 뭘 하는 거지? 궁금해서 못 참겠어. 왕자님! 신중히 움직이셔야 하옵니다. 나도 알아... 으아아아아악! 으αι아악! 으아악! 뭐지? 아아악! 하디! 가서 알아봐! 네가 들켰구나! 멍청이 왕자의 캡척 하잖아. 뭐라고?? 누가 멍청이 왕자라는 거야?! 맞습니더요! 왕자님한테 감히 그런 말을? 당장 사고하라 머린다! 정말 노래하군? 내가 왜 사과를 해야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뭐가 어째? 너! 남한테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멍청이라고! 우리 아빠가 그러셨거든! 그렇습니다야! 너야말로 진짜 멍청임다! 정말이지. 당해낼 수가 없군. 그런데 여기엔 왜 온 거지? 시끄러워! 너야말로 뭐하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 배틀이다! 못할 것도 없지. 하딘, 좋아. 가라! 내 카드! 승리할 것을 명한다! 아렘! 크로너! 타이뉴스와 폼! 최강의 매트를 보여주마! 하딘! 킬러포! 타이뉴스와 폼! 타이뉴스와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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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ght! SOPLOS 날 약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바로 그갑니다요!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는 바닷속에 있다. 어떻게 싸울 셈이지? 뜨거워보네, 너. 일어나라, 거대한 파도! 타이글 웨이브! 하하, 좋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 그렇게는 안 되지. 쇠처럼 가볍게 슈퍼 점핑! 으윽! 으윽! 아윽! 으윽! 으윽! 연속 활차기! 돈 스톱! 아, 그렇지! 지느러미 공격! 찰싹 찰싹! 반응이 있어! 바로 그쪽이야! 저 앞에 숲들 속이야! 티턴! 저쪽이다! 가자! 나한테 맡겨! 마이큰! 우리도 가자! 알았어! 용찬이랑 박사님은 어디 간 거지? 우람이도 안 보여! 한 rear, Olivia. 중간 속은 한 그 다음, 출발을 좀 하죠! 해 달려! Stop! 좋았어, 크로노사우루스! 이걸로 끝을 내주마! 그래! 마지막 기술이다! 바다의 송곳니!! 아크아바이트! 크로노사우루스! 마지막 기술이다! 흠, 그렇게는 안 되지. 마지막 기술이다. 불은 불꽃처럼! 버닝페이지 임! 흠, 말도 안 돼.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크로노사우루스는 내가 갖겠다. 크로노! 왕자님. 내 크로노가… 깨끗이 포기하지 못하는 건가? 배틀을 먼저 하자고 한 건 바로 너라고. 시끄러워! 뭐야? 무슨 일입니까요? 왕자님! 왕자님! 왕자님이 사라졌습니다. 위로, 이오. 난 여깄어. 왕자님! 왕자님! 왜 불러! 오마나! 더 차가졌습니다요. 정말 땅콩말라. 시끄러. 빨리 원래대로 돌려넣지 못해! 저것 때문인가? 알큐온! 괜찮겠어? 응!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살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이냐? 저게 뭐죠? 저거 뭐야? 이 녀석은! 뭐야? 저건!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제가 절차하는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